자 냉면 대 우동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보다는 왼쪽이 더 확 온다 여름이 살짝 그리울 때가 왔잖아 우리가 이제 겨울이 길어서가지고 이게 좀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물론 여름이 막상 오면서 또 지었겠지만 아 오늘 여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와.. 쭈욱 아 무슨.. 야 무슨.. 청춘 드라마 대사인 줄 알았어 방금 뭐예요? 뭐 하신 거예요 지금? 마지막 대사 같지 않아? 경고 드립니다 일 다 끝나고 아니 왜 경고야 아니 인방은 자규적이면 안 돼요 아니 자규적이야 아니야 일정 부여하겠습니다 아니 올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이건 진짜 이거는 어떤 청춘 드라마에서 아 시끌복적한 일이 끝났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아.. 이번 여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음화 예고 속편 예고하면서 끝나는 그 느낌이야 아니 좋잖아 아 기대되지 않아요? 오늘 여름에 또 어떤 약간 그 약간 경쾌한 음악 나오면서 이제 겹쳐 대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 아 이번 여름에 다음 여름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작년 여름도 진짜 즐거워 아 그렇죠 아 너무 좋았어 정말 좋았어? 그때? 아 좋았잖아 그때 여러분 안 그랬어? 아 좋았지 좋았지 아 좋았어 너 그때 정말 좋아했어 다 하셨나요? 아뇨아뇨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감대잖아요 그쵸? 그쵸? 이거